리비아의 국가의 영문명칭 리비아로 알려진 국가의 영문명칭은 State of Libya로 북부 아프리카 중앙부에 있으며, 수도는 트리폴리입니다. 리비아의 현재 국기는 무하마르 카다피 정부가 몰락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리비아 자유정부가 2011년부터 다시 예전의 국기를 채택한 것입니다. 이 국기는 1951년부터 1969년까지 리비아 왕국이었을 당시에 사용한 국기이기도 합니다. 국기는 빨간, 검정, 녹색, 삼색기로 흰색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빨강은 이탈리아 파시스트 통치하에 죽은 리비아 국민들의 피를 나타내며, 검은 바탕의 하얀 초승달과 별은 이슬람교를 상징하며, 녹색은 자유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 북부 중앙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서남쪽은 알제리와 니제르, 동남쪽은 차드와 수단, 그리고 이집트와 접혀 있으며,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닿아 있습니다. 국도면적은 약 175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5위이며, 이는 한국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의 약 17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리비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65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107위이며, 이는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를 합친 인구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리비아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500억 달러, 이는 세계 79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레바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리비아의 인종 구성은 아랍계 리비아인과 베두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이집트 수단 출신의 인종이 섞여 있습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며, 국민의 97%가 이슬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역사 리비아의 역사입니다. 7세기까지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던 리비아 지역은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후에 아랍 이슬람 국가에 통치를 받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지리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의 국가 성립은 매우 더딘 편이었습니다. 19세기까지 오스만 투르크 세력의 지배를 받던 리비아 지역은 1911년 이탈리아 투르크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하면서 이탈리아의 신민지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트리폴리타니아와 키레나이카 두 지역을 하나로 병합하고 리비아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이탈리아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지만, 파시스트들의 강압적인 진압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리비아는 연합군들의 격전지가 되었고, 유명한 토브르크 전투가 리비아의 키레나이카 지역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에서 이탈리아가 패전국이 되면서 프랑스와 영국이 리비아를 분할 통치하다가 1951년 영국령의 트리폴리타니아, 키레나이카와 프랑스령의 패전이 합쳐져 연합왕국으로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1969년 국왕이 해외순방을 나간 사이 육군 장교였던 무하마르 카다피가 이끄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왕종이 폐지되고 공화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카다피는 아랍 사회주의 국가를 세워 석유를 국유화하고 소수계층에 쏠렸던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리비아를 부자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42년간 독재자로 군림하면서 인권탄압과 테러, 핵무기 실험욕 등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을 타고 1차 리비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약 8개월간 기속된 내전을 통해 카다피는 사망하고 결국 혁명에 성공하긴 했으나 리비아는 오랜 내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몰락하고 새롭게 들어선 임시정부는 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 채 트리폴리 정부와 토브룩 정부로 분할되었고 결국 2014년 다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슬람 테러 집단인 IS가 리비아 내의 지부를 만들어 세력을 확장하면서 리비아는 그야말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2016년 유엔은 내전 이후 분열된 세력들을 통합하여 단일정부를 구성하고자 지원하였으나 토브룩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현재 리비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통합정부의 파에즈 사라지 총리, 리비아 동부국토를 장악한 할리파 하프타르 군사령관, 동부도시 토브룩 정부의 하원의장 아겔라 살레 의장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1959년 유전이 발견된 후로 세계 전역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석유산출국이 되어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했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사막으로 농경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때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으나 현재는 세계 굴지의 산유국이 되었으며 1인당 GDP로 따지면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 가장 잘 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30%, 총 수출의 95%가 원유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리비아는 OAPEC의 주요 구성국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 역시 석유 수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자국의 공업화를 이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석유 관련 산업을 제외한 리비아의 경제는 농업의 비중이 높으며 주요 재배작물로는 보리, 감자, 올리브, 아몬드 등이 있습니다. 리비아는 세계에서 15번째로 영토가 큰 국가로 지중해에 인접한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해안선이 가장 깁니다. 리비아 국토는 해안부를 제외하고는 사하라 사막의 일부인 리비아 사막이 전 국토에 걸쳐 있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경작이 가능한 토지는 1% 남짓밖에 되지 않으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도 총 면적의 6.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서부의 트리폴리타디아 지역은 평탄한 해안평야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해발고도가 높아지는 반면 남부의 페잔지방은 대규모 오아이시스가 산지 않은 저지대입니다. 동부의 키레다이카 지방은 대부분의 영토가 리비아 사막으로 평탄한 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국토가 넓고 급격하게 높은 산이나 산맥이 없어서 지중해와 사막 기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 사이의 온도 차이가 매우 심한 편이며 해안지대는 강수량이 풍부하지만 내륙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 매우 건조합니다. 리비아는 엄격한 이슬람 국가로 외국인, 특히 여성들은 노출이 심하거나 화려한 색상의 의상을 삼가하도록 합니다. 술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성과의 만남도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리비아의 국민들은 도시에서는 축구와 농구 같은 스포츠를 즐기며 시골에서는 예부터 낙타 경주를 즐겨왔습니다. 특히 축구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2012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대회에 출전하여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으며 아랍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잘 알려진 인물은 모하메드 나부스가 있습니다. 그는 IT 엔지니어 블로거이며 시민기자로 독립뉴스 방송사인 리비아 알후라TV를 설립하여 정부의 보도 통제에 맞서 자국민들 뿐 아니라 전세계에 벵가지 시위 소식을 전했습니다. 1983년 리비아 벵가지에서 태어난 나부스는 2000년대 리비아 전역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리비아 정부에 대항한 나부스는 리비아 실상에 관한 정보를 찾는 세계적인 많은 매체와 접촉을 하여 세계의 리비아의 실상을 알리는데 앞장섰습니다.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 카다피 정부는 인터넷과 언론을 통제했지만 나부스가 설립한 아후라TV는 유일하게 실상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가까이서 사람들을 향해 박격포로 포격하는 파괴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교전 현장 이곳저곳 누비며 생세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나부스는 카다피 정부의 탄압과 내전사랑을 세계에 알렸을 뿐 아니라 리비아 국민들에게도 자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부스의 활동을 위협으로 받아들인 반대 세력에 의해 그는 트럭 뒤에 타고 가던 도중에 저격수의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모하메드 나부스가 그동안 목숨을 걸고 찍어왔던 영상들은 인터넷을 통해 방송으로 보도되었으며 후에 알자지라 영어 뉴스 채널인 알자지라 잉글리시와 같은 국제적인 언론 매체를 통해 다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리투아니아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리투아니아 공화국입니다. 유럽 발태 연안에 있으며 수도는 빌리우스입니다. 리투아니아의 국기는 위로부터 노랑, 초록, 빨강의 삼색기입니다. 노랑은 광명과 건강을 상징하는 태양을, 초록은 국가의 푸른 자연을, 빨강은 힘찬 활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1918년에 독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 국기를 제정하였으나, 1940년 소련에 병합된 후에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1989년에 다시 처음의 국기를 되찾았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은 라트비아, 남쪽은 폴란드와 벨로루시, 서쪽으로는 발태해와 면에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65,00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22위이며, 이는 경상 남북도의 면적 32,000제곱킬로미터의 약 2배 수준입니다. 리투아니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28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141위이며, 이는 경상북도 인구 약 270만명과 비슷합니다. 리투아니아의 1년 총 GDP는 2018년 기준 532억 달러, 이는 세계 81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가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인종구성은 리투아니아인 87%, 러시아인과 폴란드인이 10%, 그 외 벨라루시인, 우크라이나인 등이 있습니다. 공용어로는 리투아니아어이며, 러시아어도 함께 사용합니다. 종교는 가톨릭교가 약 80%, 그 외 러시아정교, 루토교 등을 믿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역사입니다. 리투아니아인들은 고대부터 중세초까지 발트의 연안의 늪지대에 거주했습니다. 12세기까지는 부족끼리 갈라진 채로 생활하였으나, 그 당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독일의 튜튼기사단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13세기 민다우가스 공작이 이 지역을 통일하고, 리투아니아 왕국을 세우고 구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14세기 중엽까지 리투아니아는 계속되는 튜튼기사단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폴란드와의 결혼동맹을 맺고, 동군연합을 형성하였습니다. 리투아니아 폴란드 연합군은 1401년 타는베르크 전투에서 튜튼기사단을 물리치며 동쪽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또한 이웃국이었던 키에프 군국이 몽골인들에 의해 멸망하자, 빠르게 몽골인들을 몰아내고 오늘날의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일부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리투아니아 대군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16세기 들어 동쪽의 모스크바 대군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계속 밀리며 위기감을 느낀 리투아니아는 폴란드 왕국과 함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국의 연합체제는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3차에 걸쳐 1795년 폴란드와 분할된 리투아니아는 제정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1915년 1차 세기대전의 발발과 함께 리투아니아는 독일에 점령당하였으나, 1918년 제정러시아의 붕괴 및 독일의 패전으로 독립에 성공합니다. 독립 후 리투아니아는 1922년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2회 민주주의를 선언하였으나, 안타나스 스메토나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여 1940년대까지 독재를 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20년대 폴란드가 리투아니아는 폴란드 땅이라며 리투아니아를 침공하여 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를 계기로 소련의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1940년 전국이 불안정했던 리투아니아는 사실상 소련에 병합되어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잠깐 독일군에 병합되기도 하였으나, 독일이 대전에서 피하면서 다시 소련이 점령했습니다. 소련은 당시 리투아니아 민족주의자들이 독일의 동조였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를 가했고, 약 3만 가구를 시베리아로 이주시키거나, 카톨릭 교회에 대한 탄압도 심했습니다. 반 러시아 정서가 강한 리투아니아는 1990년 3월 소련 연방 15개국 중 가장 먼저 주권 독립을 선언하였고, 1991년 9월 공식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리투아니아의 정치체제는 대통령과 총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한 번 중임이 가능하며, 입법을 비롯한 실제적인 행정 권한은 총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리투아니아의 대통령은 2019년 7월에 당선된 기타나우스 나우스다 대통령이며, 리투아니아의 총리는 2016년부터 임기를 맡아온 사울리스 스크베르 넬리스입니다. 1991년 독립을 주도한 사유디스 민족세력의 주도 아래, 새로운 국가로 출발한 리투아니아는 1992년 초기 총선에서 공산당 세력인 민주노동당이 의회 다수당으로 선출되었고, 현재에도 다수의 정당이 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의회는 임기 4년에 의원 141명으로 이루어진 단원제이며, 다당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당으로는 리투아니아 농민 녹색연합, 조국연합 리투아니아 기독교 민주당, 사회민주노동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경제는 소련 체제 아래에서 공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편이었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는 원료자원의 부족과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IMF의 지원을 받으며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2003년 이후 경제호황기에는 연평균 7-10%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발틱호랑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농업이 국내 총생산의 6%, 공업이 33%, 서비스업이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는 가축사육이 전체 60% 정도를 차지하며, 주요작물로는 사탕무, 유채씨, 감자 등이 있습니다. 광물자원은 석탄과 약간의 석유 외에는 매우 제한적인 편이며, 특기할만한 자원은 금빛이 도는 보석류인, 목걸이나 반지와 같은 장식품으로 활용되는 호박의 생산이 많습니다. 특히 2004년도 EU 가입 이후에 세금 혜택을 지원하며, EU 국가들로부터 직접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투아니아에는 40여개에 달하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2018년 유럽 최초의 국제 블록체인센터가 수도 빌리우스에 건립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발트 3국 중에서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국 중에서 가장 국토가 넓고 인구도 많은 국가입니다. 발티키 연안을 따라 긴 모래 해안이 있고, 약 800개에 이르는 강과 3,000개의 크고 작은 호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덕분에 약 2,000마리의 수달이 살고 있고, 남쪽의 호수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새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해양성 기후와 대육성 기후의 특징을 고루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온화한 기후를 보입니다. 하지만 10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은 춥고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털량말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는 나무조각과 같은 민족 전통예술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족 예술가들은 주로 십자가나 슬픈 모습의 예수상을 조각해 왔는데요. 오늘날 리투아니아의 도로와 정원에서도 쉽게 목조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북부 샤울라이에서 북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십자가의 언덕이 있습니다. 이곳은 수세기에 걸친 리투아니아의 로마 가톨릭 교회 역사를 대표하는 순례지인데요. 예수의 순환상, 성모 마리아 조각뿐 아니라 리투아니아의 영웅 조각상 등과 더불어 순례자들이 세운 약 5만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농구를 상당히 잘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소련의 지배를 받던 시절 리투아니아 출신의 센터 아비다스 사보니스가 국제대회에서도 맹활약을 했었고, 80년대 구수련 농구 대표팀의 주전 대부분이 리투아니아 출신이었습니다. 농구가 워낙 인기가 많고 실력도 좋다 보니, 리투아니아 학교들은 작은 규모라도 항상 농구 체육관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페라와 발레는 리투아니아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리투아니아 작곡가들은 교양곡, 발레곡, 오페라 음악 등을 작곡하였고, 1933년에 설립된 음악학교는 뮤지컬 음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리투아니아 출신 음악가와 연주자들이 국제무대에서도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아비다스 사보니스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리투아니아의 국가대표 농구선수였으며, 유럽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1964년 당시 소련 영 리투아니아의 카우나스에서 출생한 그는 13세부터 농구를 시작하여 15세때 소련 유소년 대표팀이 되었습니다. 1981년 17세가 되던 해에 당시 소련 리그의 명문팀인 리시 잘기릿에 입단하여 실력을 더욱 쌓아가고, 9년동안 피바클럽 월드컵 챔피언, 피바 유럽 리그 챔피언을 달성했으며, 유럽 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6차례 수상했습니다. 사보니스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소련 대표팀으로 출전하여 중결승전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미국 대표팀을 이기고, 결승전에서 유고슬러비아 대표팀을 이기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1986년 때는 세계 최고의 농구리그인 미국 NBA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미소 냉전식이라 NBA 진출이 불가능했던 탓에, 사보니스는 NBA 다음으로 가장 수준이 높다는 스페인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소련 간 개방정책이 이루어지고, 31살 늦은 나이로 NBA의 포틀랜드 트레이 블레이저스에 입성하게 됩니다. 사보니스는 221cm의 장신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민첩한 패싱과 드리블을 보여주었고, 3점슈터 잘러는 다재다능한 선수로 오랫동안 활약했습니다. 은퇴 후 2005년부터 리투아니아의 잘기리스 팀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아들인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현재 NBA 인디아나 페이서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으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리히텐슈타인 공국입니다. 유럽 중부에 있으며, 수도는 파두치입니다. 공국은 황제 또는 왕이 아닌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로 대공이라 불리기도 하며, 대공은 황제 또는 왕에게 통치권을 인정받아 영토를 다스리며, 왕이 계승권이 있는 군주를 의미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의 국기는 1921년에 제정되었으며, 위로부터 파랑과 빨강의 이색기로 깃대쪽 상단에 왕관이 있습니다. 파랑은 푸른 하늘을 빨강은 불을 의미하며, 금빛 왕관은 통치자인 공작의 지위를 나타낸과 동시에, 국민과 통치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유럽 중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은 오스트리아와 서쪽은 스위스와 접해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16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216위이며, 이는 충북 충주시의 153제곱킬로미터보다 조금 더 큰 면적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2019년 기준으로 약 3만8천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인구수가 작은 숫자로, 한국행정기준으로는 2만명과 5만명 사이의 읍에 해당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61억 달러로, 1인당 GDP는 룩셈부르크와 함께 1, 2위를 다투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종구성은 독일계 민족이 88%, 그 외 다른 민족 출신이 소수 있습니다. 언어는 독일어가 사용되며, 종교는 가톨릭교가 약 80%, 그 외 계신교와 이슬람교 등이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역사 리히텐슈타인의 역사입니다. 안톤 플로리안 1세 대공이, 셀렌베르크와 파도츠 지역을 합쳐 공국을 세우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719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6세의 윤호로,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지위를 얻었지만, 여전히 신성로마제국의 일부로 남아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디은 혁명전쟁 당시에, 리히텐슈타인의 요한 1세는, 오스트리아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해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되면서 독립국이 되었다가, 1806년 라인동맹에 가입하였고, 9년 뒤인 1815년에는 독일 연방에 포함되어 있다가, 1866년 정식으로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 리히텐슈타인의 군주였던 요한 2세는, 1858년부터 1929년까지 약 70년간 재위하면서, 유럽 주권국의 군주 중에서 두 번째로 올해 재위했습니다. 독립국이 되긴 했지만, 리히텐슈타인은 오랜 기간 오스트리아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하면서, 실질적인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1921년 신헌법을 제정하고 입헌군주제를 채택했습니다. 1924년 스위스와 간세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스위스 화폐인 스위스 프랑을 리히텐슈타인의 공식 화폐로 받아들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급격하게 산업화를 이룬 리히텐슈타인은, 1960년 유럽 자유무역연합에 가입하였고, 1990년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현재는 영세 독립국으로서 군사와 외교, 재정은 스위스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정신은 세습에 의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히텐슈타인의 국가원수는, 1990년에 즉위한 리히텐슈타인 가문의 한스 아담 2세이며, 총리는 2013년부터 총리직을 수행중인 아드리안 하슬러입니다. 의회는 단원제로 임기 4년에 의원 25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대공의 권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공은 의회가 제안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회를 휴정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대부분의 판사를 직접 임명하며, 재판을 중지시키고 직접 사면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군주 중심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데다, 국가재정 대부분을 대공 개인재산으로 충당해서, 국가에 대한 불만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리히텐슈타인 경제산업구조는 3차 산업이 50%, 2차 산업 45%로, 작은 용토, 빈약한 부존자원 및 4만 명도 안되는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로는 미국의 2배를 넘을 정도로 부유한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주요 산업으로는 금융업과 관광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국제적인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1970년대부터 낮은 세율을 도입하고, 기업규제를 대폭 축소하여,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유럽 대륙의 금융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인 판두츠에는 2천개가 넘는 회사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가문의 자산은 하나로 약 8조원에 달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왕가에서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고, LGT은행은 사실상 한 사람 이사의 개인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세율로 인해 세계 각국 회사들의 조세 회비처로 활용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였으나, 리히텐슈타인 공국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농업부문은 미를 약간 수입하는 것 이외에는 국내에서 작업자도 가고 있으며, 공업분야에서는 현미경, 광학기기, 의치와 같은 정밀기계 등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세계 의치시장의 30%가량을 담당하며, 전세계 10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국토는 남북으로 25km, 동서로 6km 정도로 뻗어 있으며, 세계에서 6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북토의 대부분은 산지지형으로, 서쪽은 스위스, 동쪽은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닿아 있지 않는 내륙국이며, 그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전세계에서 두개국뿐인 이중내륙국입니다. 유럽자유무역연합에는 가입해 있지만, EU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요. 룩셈부르크의 외교를 위임받은 스위스가, 영세중립국이라는 정치적 문제로 EU가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의 기온은 온화한 편으로, 알프스 산맥 근처에 있는 지리적 입지 때문에, 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연 강수량은 900에서 1200mm 사이, 겨울의 평균기온은 0도, 여름의 평균기온은 20도 내외입니다. 실제로 리히텐슈타인은 외교와 재정뿐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까지도 스위스에 많이 기대고 있는데요. 스위스의 국방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리히텐슈타인에는 군대가 없고, 1933년 창설한 리히텐슈타인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국경에서는 출입국 검사도 없고, 화폐 없이 스위스 프랑을 쓰기 때문에 세관도 없다고 합니다. 영토가 워낙 적어서 공항이 없기 때문에, 리히텐슈타인을 여행하려면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음악이 크게 발달한 국가입니다. 유명한 음악가뿐 아니라, 많은 음악협회나 합창단들이 있는데, 그 수가 4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리히텐슈타인 음악학교는 국립재단으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 마스터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우표는 아름답기로 명성이 대단해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한때 우표 수입이 국고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리히텐슈타인의 우체국에는 우표를 사려는 관광객들로 늘 붐비고 있습니다. 또한, 리히텐슈타인 왕가의 예술품 컬렉션 역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1대 대공인 카를 1세 때부터 900년 역사를 이어오며,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훌륭한 예술품들을 수집해온 덕에, 가치가 높은 예술 작품들의 방대한 컬렉션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프리츠 카이저가 있습니다. 그는 자산관리 회사인 카이저 파트너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입니다. 1955년 태생의 카이저는 20대 초반이었던 1976년, 몬트리얼 올림픽의 리히텐슈타인 유도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등, 스포츠에 남다른 관심과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스트리아 비즈니스 아카데미에서 경제학 공부를 마치고, 1977년 리히텐슈타인 프라이빗뱅크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인 1982년, 카이저는 프리츠 카이저 그룹을 설립하여, 개인 자산가나 기업과 국제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인사와 문화예술계 인물들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가 회장으로 재직중인 국제자산관리회사 카이저 파트너는 개인이나 가족기업의 재무자문과 펀드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총괄하는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이저는 다이너스클럽 신용카드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금융서비스업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그 당시 다이너스클럽의 소유주였던 시티뱅크에서 다이너스클럽 국제전략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카이저는 전세계의 자산가와 금융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책임있는 자산사양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다보스 포럼에도 참가하여 국제적인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텐슈타인 정부의 요청으로 2008년 국가금융센터의 미래 방향설정 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OECD와 공동으로 금융센터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였고, 전세계 많은 고객들을 상대로 비과세 자금에 대한 공정한 솔루션을 찾아 투명한 자산관리를 이끌면서 2011년 올해의 자산관리혁신가로 스피어스 매거진상을 수상했습니다.